완도 곱창돌김입니다. 최상급이고요. 하입처리된 곱창돌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토, 두 토씩 판매하고 있는 완도 곱창돌김 최상품. 정말 받아보시면 만족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사오미부터 있습니다. 사오미 사이즈가 가장 큰 전복입니다. 사오미부터 5,6미, 6,7미, 7,8미, 8,9미 다양한 사이즈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맛조개입니다. 지금 신안자연산 맛조개도 판매하고 있고요. 2kg, 3kg, 4kg, 5kg 다 판매합니다. 저희가 1차 해감해서 보내드리고요. 2차 해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마음말에서 들어가는 사시미병어고요.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사시미병어는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마음말에서 들어가는 사시미병어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미목포먹갈치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고요. 목포먹갈치는 지금은 내장이 터져서 갑니다. 여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밴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이 얇습니다. 창이 내장 자체가 얇기 때문에 배댕이도 내장이 터져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댕이 철입니다. 신안자연산 육젓이고요.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 신안산 추젓입니다. 3kg씩 당겨져 있고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우젓이고요. 그 다음에 북새우젓입니다. 신안산 북새우젓,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 북새우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고요. 5kg, 10kg당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살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바지락살 600g, 1.2kg도 판매하고 있고요. 바지락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역줄기입니다. 국내산 핸미역줄기도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미역줄기를 이렇게 소금에 버무린 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역줄기 철인 거 아시죠?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염장 싼 다시마입니다. 4kg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미역입니다. 건미역을 물에 뿔린 모습인데요. 400g씩 판매합니다. 두 봉지는 3만원이고요.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건다시마 400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왕특대 부세골비입니다. 쫑쌍이고요. 가공은 국내산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산 있고요. 내장이 제거됐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